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허선재입니다. 오늘은 항공기 부품산업을 주제로 유한타투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몰캡은 현재 리오프닝 관련 업종 중에서 정고점 대비 업사이드가 가장 큰 업종 중 하나로 항공 부품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은 국내 항공 부품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회복시점은 언제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 국내 항공기 부품산업의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회복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 업계 외부에서 바라보는 회복시점과는 어느정도 온도차이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국내 항공 부품산업이 이번 코로나 여파로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현재 어떠한 회복시그널이 확인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항공기 부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의 항공기 신규 수주와 인도 대수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네, 보잉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주문 취소 대수가 수주 대수를 넘어서는 마이너스 순 주문을 기록했고 네, 이와 더불어 약 50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을 인도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국내 항공 부품산업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이 티어 2, 3 부품 업체들의 매출액 감소폭은 이 티어 1 업체 대비 약 2배 이상 더 컸는데요. 네, 이렇게 티어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이 국내 티어 2, 3 업체들은 이 티어 1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티어 1 업체는 이 항공기 동체나 이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 티어 2, 3 업체는 날개 부품이나 이 기내 좌석과 같은 좀 단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항공 부품 산업의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잉과 에어버스의 항공기 인도 대수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네, 이것이 국내 항공 부품 업체들의 수주 확대로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3가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의 항공기 수주와 인도 대수 증가입니다. 네, 올해 2분기 기준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의 합산 수준은 올해 1분기 대비 약 6,700% 증가한 273대를 기록했고 이 항공기 인도 대수 같은 경우에는 약 25% 증가한 251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항공기 인도 대수를 작년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증가폭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 2분기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는 약 90대를 인도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거의 3배까지 늘어난 250대 정도를 인도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국내 항공기 부품 수출액 증가입니다. 통상적으로 항공기 생산 6개월 이전에 이 항공기 부품이 납품이 되면서 이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이 부품 산업의 회복이 조금 더 빠르게 이뤄지는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잉과 에어버스의 항공기 인도 대수가 늘어나면서 이 국내 항공기 부품 수출액 또한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에는 QOQ 약 17% 정도 증가한 2억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보잉과 에어버스는 이 주력 기종의 생산 배수를 내년까지 약 2배에서 3배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내 항공기 부품 수출액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잉과 에어버스의 주가 흐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기 부품 업체들의 주가는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의 주가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보잉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이 737 맥스의 운항 재개 승인을 시작으로 항공기 수주와 인도 대수가 증가하면서 이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고점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국내 부품 업체들 또한 여전히 큰 주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국내 항공 부품 산업의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관련 업체들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향후 실적 회복 국면에서 이 주가 리레이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유안타 투데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안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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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 티레이더 티레이더 유안타 티레이더